그렇다면 저작권법상 방송을 위한 배려와 OTT를 위한 배려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개념은 제2조, 제9호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TT가 일부 방송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나 왓챠를 저작권법상 방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널리 전달하는 저작권법적 기여를 하고 있지만 OTT 사업자를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법상 배려와 특혜가 OTT 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배려를 살펴보면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이나 비영리 방송이 있어서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제한의 특혜를 누릴 수 있으며 방송을 위한 경우에는 일시적 녹음 녹화가 가능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경우에 일종의 법정 허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VOD 방식의 OTT들은 이러한 특례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측에서는 방송 보상금 제도에 대응하는 소위 전송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방송을 위해서는 상업용 음반을 이용할 때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가 나오더라도 방송사업자는 가창자, 연주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OTT에서의 이용을 방송이 아니라 공중송신, 전송이라고 보게 되면 가창자, 연주자, 음반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해서 OTT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 제도는 OTT의 원활한 서비스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방송된 콘텐츠가 바로 OTT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OTT의 고충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된 저작물을 OTT로 전송할 때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제협약 합치 여부 등 검토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OTT에서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유형별로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IPTV가 방송인지 전송인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던 시기와 디지털 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이 영상 콘텐츠는 포섭하고 있지 못하면서 영상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방송인지 제3의 공중송신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면서 디지털 송신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신설할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OTT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고민에 더해서 저작권법의 해석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제도의 정비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겁니다. 이때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